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이 세대마다 기쁜 사연 섭비가 따스한 언어도 고개도 헤어졌어 세구전 피바람에 손이 없이 지키는구나 하시는 것도 하나의 꽃이 우선 너는 가느냐 그 누가 그 이름을 무명초라 했나요 걸어지나 입새마다 깊은 사연 섭비가 한세워 비어와서 그 맘에 몰래지니 너무나 애처로와 마른 가슴 접시이네 하시는 것도 하나의 꽃이 우선 너는 가느뿐이야 고맙습니다. 단장의 미아리를 해보겠습니다. 지금 보은에 다닙니다. 이어진 곡, 감정의 미아리 곡에 불러내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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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이 철사출러 두 손꼽고 묵힌 채 들여다보고 또 돌아가고 내 말로 절벽 절벽 불러가시니 우리여 하나가 널 위하니 없게 해 여보 지금 당신 어디서 무엇으로 계세요? 어린 영구는 오늘 받고 앞둔을 그리다가 이제 막 잠이 났어요 두 손꼽고 묵힌 채 들여다보고 당신은 탐옥산에 얼마나 고생이 났고 계세요 시간을 가고 백년간으로 돌아가오세요 여보 아름다운 그리다가 어린 것은 잠이 났어요 아름다운 그리다가 푹푹한 살 몰아질 때 당신이란 탐옥산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십 년이 가도 백년이 가도 사람만 돌아가서 불러가다니 없게 해 한 마라 미아리 고게 여보 여보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habla 감사합니다.